이번에는 우리 교실의 막내입니다. 참 이쁘고 모범생활을 잘하고 또 시어머님과 같이 콩달콩 잘살하고 남편이 노래하라고 엄청 많이 밀어줍니다. 정진선씨의 최진희 와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벌써 박수가 터져나오네. 갑니다. 정진선씨의 최진희 와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정진선씨의 최진희 와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대 맘 곁에 있으면 돼요. 이대로 꿈이 아니라면 좋겠어. 내 맘 몰라주면 싫어. 내가 터라질 때부터 좋아. 그때 향기와 이처럼. 와 우리 동료들이 벗어날 것 같다. 와 너무 이러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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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be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